광주 북구 운함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세 남매 가족을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구경찰서는 스쿨존에서 2살 여자아이가 숨지고 사상자가 3명에 달하는 차량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24일 오전 검찰로 송치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쯤 무남동 모아파트 단지 근처 스쿨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어머니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